문재인 정권은 지난 8월 22일 한일 구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8월 28일 헤리 헤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한 미국 측의 유감 표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더구나 이것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세계 최강국가에 대한 예우가 아니면 물론 외교적 관리에도 벗어나는 매우 부당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19세기적 쇄국정치의 틀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성명서를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와 이후 파괴적 동맹관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문재인 정권의 근시한적인 8월 22일의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재촉화함과 동시에 이후의 자해적 동맹관리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동맹국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고 한일 갈등을 악화시키는 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으로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외교부가 헤리 헤리스 주한미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자해적인 동맹 파괴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 정권의 이러한 행위는 강대국가 상대적 약속국 간의 비대칭 동맹의 이치와 우리의 안보 현실을 도회시한 무모한 짓이다. 둘째 미국 일본 및 우방국들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안보 파괴 동맹 파괴 외교 파괴 등의 작태는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국가 파괴 행위일 뿐 대한민국 국민의 뜻은 아니다.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문 정권의 역사적 반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자유민주 우방국 정부와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적 활동에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 우리는 동맹국 미국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국방부 외교부 그리고 청와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경고한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한비 동맹을 파괴하려는 정권에 대한 아부와 부역을 즉각 중단하라.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과 국가는 무한함을 망각하지 말고 역사에 영원없는 공직자로 기록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2019년 8월 3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군에서는 우한한 모습을 경고하시기 바란다. 순한의 사군을 비롯한다는 causa입니다. 픈 Gin ministre Brendan